안녕하세요. 산야초나라입니다. 들러나왔습니다. 바로 여기 보이는 이 풀은 유심히 함께 보시겠습니다. 잎이 서로 마주 나고 가까이서 보면은 잎 전체 앞면 뒷면에 잔털이 아주 많습니다. 바로 점나도 나물입니다. 보십시오. 요 잎하고 요 잎하고 이렇게 서로 마주 나죠. 이쪽 이쪽 마주 나고 또 잔털이 전체에 많죠. 바로 점나도 나물의 특징입니다.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. 잎이 서로 마주 나고 잎 모양은 생쥐의 귀를 닮았다 해서 이체라고도 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다발로 해서 올라옵니다.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바로 꽃다지입니다. 저것도 털이 많은데 방석 모양인데 다발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주위에 군집을 이루죠. 둘 다 좋은 나물입니다. 또한 이 점나도 나물은 오른쪽 화면처럼 꽃이 필 때는 하얗게 별꽃처럼 앙증스럽게 이렇게 흰 꽃을 피웁니다. 이 점나도 나물은 채취해서 요리를 해서 드실 때는 어린잎은 나물로 해서 드시고 또 국에 넣어서 먹기도 하고 또 생식 녹즙으로 해서 먹기도 하고 비빔밥에 넣어서 먹기도 합니다. 또한 이 전초는 뿌리까지 해서 약재로 사용하는데 이 점나도 나물의 특징은 이 뿌리의 효능이 좋습니다. 그래서 이 뿌리를 포함해서 전초를 채취해가지고 말린 것을 1회에 5 내지 10g씩 물 1리터를 넣고 끓여서 복용합니다. 또한 이 점나도 나물은 그 성분이 단백질, 칼슘, 무기질, 각종 비타민 등 좋은 성분들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약성 효능 또한 좋아서 암 예방에도 좋고 고혈압, 동맥경화, 심근경색 등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좋습니다. 또한 열을 내려주고 부흡기를 가라앉게 해주면서 혈액순환, 위장기능을 강화시켜주면서 간의 독소를 제거시켜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피를 맑게 해주고 다이어트, 탈모예방, 지방살 제거에도 효과가 좋습니다. 그 외에도 해독, 소염, 감기 또 피부염 등 종기에도 효과가 있는 바로 점나도 나물입니다. 그런데 이 점나도 나물은 맛이 쓰고 차가운 성질이 있기 때문에 몸이 찬 사람이나 맥이 약한 사람은 많이 먹지 않는 게 좋고 또 아랫배가 차서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이나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은 소량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뭐 특별한 부작용이 있는 보고는 없습니다. 점나도 나물이었습니다. 산야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